오늘은 여러분께 재밌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백종원씨 심정지로 의식 잃은 사람을 구했다. 라는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백종원씨는 인근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직원을 심폐소생 술로 구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요즘은 함부로 cpr 했다가 인생 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조심 해야 하는 건데 백종원씨는 저런 일을 하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어서 했을 뿐이고 저 일을 하고 나서 행사장으로 가서 일정을 소화 했다 하죠.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성시대 회원님들께서는 백종원씨를 백개비라는 단어로 사용하며 잘했다 말하는 중이죠. 개비 멋져 백개비 최고 백개비 진짜 멋진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그녀들이 보이시나요? 백개비는 참개비다라고 말하며 백종원이야 말로 진짜 참된 개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개비라는 표현이 궁금하실 겁니다. 개비라는 단어는 여자들 사이에서 개쩔고 멋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일까요? 진짜 백종원 대단하다 진심으로 내개비였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개비면 얼마나 좋겠냐고 라는 이 여성의 표현을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들은 개비라는 단어를 아버지라는 단어로 사용 중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녀들은 아버지를 비하하는 단어인 애비라는 단어를 조금 더 비하하여 개비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개비 요리 좋나 못하는데 요리하는 거 좋아 해서 개빡쳐 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cpr로 사람을 구한 백종원씨를 저런 식으로 비하하며 칭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백개비 내개비 해줘요 라고 말하며 백종원씨에게 자신의 아빠가 되어 달라 말하는 여성시대 회원들. 내 아빠였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부모님을 교체해야 한다 말하는 여성시대 회원들. 여러분은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백종원씨는 휘청거리다 쓰러지는 직원의 모습을 보자마자 뛰쳐나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는데도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남성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지 않아서 비하성 단어를 사용하며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다음 생에 백종원 딸로 태어나면 종원씨가 나에게 재산 다 주는 거 기대됨. 거기다 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개비 가 찾은 식당 맛돌이 식당 같다고 좋아할 듯? 백종원 내 아빠 해줘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여러분이 나은 따님께서 여성시대에 가입하면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피 땀을 여번 돈으로 밥 먹고 탕후루 먹고 마라탕 먹으면서 tv 속에 백종원씨를 선망하고 제발 내 아빠였으면 하고 바라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pr을 해줘도 저런 식으로 조롱과 함께 칭찬을 하는 여성시대의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남성이라도 잘 아니래는 잘했다 라는 칭찬이 필요한 건데 어째서 그녀들은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을 따름이죠. 세상은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성별이 어떤 성별인지부터 따지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세상을 만든 우리 멋쟁이 여성시대 회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가끔씩이라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님께서도 저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다들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음 생에 백종원 딸로 태어나면 종원씨가 나에게 재산 다 주는 거 기대됨 이라 말하는데 망상도 작작하시길 바랍니다.